내가 분하다 보냈어 뭔가 기분 되게 좋아하는데 분하다 내가 일단 놀라서 온 거고 애들이랑 다 들어와 그래서 형님 여기서 막 큰소리로 장난하는 거냐고 시간이 몇 쉬운데 막 이런 식으로 혼나는 거지? 그걸 왜 들었지? 그때 내가 들어와서 그거 했을 때 저희 찍고 싶어요? 아 진짜? 어떻게 찍어요? 저런 데 세워놓고 해 살아있네 살아있네 국물을 밥 먹고 들어갈 거거든 꾸기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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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기데가 어딨지? 이야 오 꾸기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정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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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생일 파티 정국 생일 파티 정국 아임 진 아깐 일단 청 트위프에 맞춘 거거든요 아까는 이거로 생일이라고 듣고 있어? 아니요 왜? 잘 맞아서 정국 뭐가 먼저에요? 어 청 트위프에 맞췄는데 어 그게 댄서들이랑 형들 사이에서는 제가 좌측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연습을 한 두번 해? 아니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 여종국, 네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, 네가 아직도? 응 너 왜 그래? 죄송합니다 잘해, 또 잘하면 두시고 야, 종국아 뭐 축하 안 해줘서 삐졌냐? 아니, 그냥 다 아, 그냥 들뜬 거 맞잖아 여종국 뭐 장난치고 아니, 스톱 됐어, 스톱 여기가 스톱 됐다니까? 리더라고, 내가 뭐 너한테 뭘 한 적 있냐? 응 바로잖아, 너, 평소에 빨리 찍자 네 바로 찍자 이거 제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돼 조금만 가면 돼, 그냥 별거 아니야 괜히 그런 거야 빨리 해보라고 빨리 응,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족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어? 안 울어? 왜 이렇게 울어? 왜 울어? 아 귀여워 아 이렇게 한번 울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좋았어 좋았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내일 축하해 나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망 한 말씀 해줘 감독님도 나쁜거 인터넷 가서 빨리 사과드려 아 좋아 대박이다 대박 아 대박 진짜 빨리 죽고 셋 셋 자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대박이다 대박 형이 연기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이거 아 진짜 한 줄 알았어요 축하해 저희도 아니 요새 없는데 감독님도 다 연기 하신거에요? 어 네 해보겠습니다 전국으로 해줘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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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연기 많이 늘었네 진짜 0.01% 늘어요 아 나 눈치 빠른데 멤버 갔어요 제가 분명히 센터를 맞췄는데 몸속으로 가했대요 하 아 아 그래도 기분 좋았어요 오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네요 옷 한 번 받아야래 17번째 생일인데 제일 행복해 행복한? 행복했던 생일이었네요 아